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혐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일본 취업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제일 싫어요. 진짜로.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찍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회사 퇴근하자마자 바로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첫 번째요. 직장에서 무슨 일 하시나요? 어떤 일 하시나요? 실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 일 어디 무슨 일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패션계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 홍보 마케팅부 거기서 이제 PR 담당을 하고 있어요. 주 업무는 회사 공식 SNS 이런 거 담당하고 잡지사에 뭐 상품 내거나 뭐 그런 일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어 번역 노예 그냥 계속 SNS 잡고 거기 글 쓰는 일 그게 메인이에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유튜브 규제 안 하나요? 일단 회사에서 규제는 안 하고요. 전혀 사람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혀 터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일본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 한 달 구독자가 한 달 동안 30명인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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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코레 도에테르 단기간에 일본어를 상승할 수 있는 팁 일본인을 사귀면 됩니다 청해 공부 팁 드라마 많이 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말을 다 손으로 써보세요 경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주위 사람들의 흉내를 되게 많이 줬어요 특히 제 회사 자리가 제 주위가 CS 고객센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가까이에 있는데 가까우니까 들리잖아요 말투라든지 경어라든지 그런 거를 똑같이 따라서 말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바쁠 때는 제가 대신 전화를 받기도 해가지고 잘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진짜 못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 더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외워서 하는 느낌인데 언니처럼 바로바로 일본어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을 내뱉는 순서였는데 애초에 생각 자체를 일본어로 해버리면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시청자 시청자 無くす方法ってなんかぶっちゃけ言うとまだ普通にアクセント残ってるし上手くないんですけど私は言語を勉強するっていうより芝居をする感じ? 周りの人のその話し方とか口癖とかそういうリアクションとか表情とかすべてを真似して本当になんか芝居をするみたいな感じでしました 日本語レベルはちょっとおかしいこの人の日本語レベルはちょっとおかしいこの人の日本人にしか聞こえない 最高の誉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は日本の勤務を準備していても月税とかが大きくても大きいんか? 生活費用中に最大きく支批でくる価格が大きいんか? 일본 취업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타지로 가서 외로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취업이 힘들어서 일본으로 간게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한국이 좀 힘들긴 했지만 하아... 지금의 회사는 일본에서 좋은 회사가 있다면 전職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이 회사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 면접 시 꿀팁 일본인에게는 없는 한국인에게만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 언어라든지 그런 경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어필하는 게 좋겠죠 단체생활이라던가 끈기 뭐 그런 것들 전문대 졸업자도 취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비자가 5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초반에 제일 적응이 안 됐던 일본 문화가 뭐가 있나요?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 가장 불편했던 점? 일단 관공서, 은행 이런 게 정말 느려요 한국에서는 이사 갈 때 전입신고 같은 거를 민원24으로 인터넷으로 30분도 안 걸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출 전입이 따로 걸려요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총 5시간이 걸렸는데 전출 3시간, 전입 2시간 5시간 걸렸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일본 취직에 대한 현실 회식 자리에서 눈치 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리고 일본 취직 결정에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출퇴근 야식 야식이래 출퇴근 야근 회식 이런 거 완전 자유라서 전혀 그런 스트레스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일본 회사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그런 거라서 일본 취직한 거 후회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후회 안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의 좋은 곳과 한국인, 일본인의 좋은 곳과 좋은 곳 한국인은 밥을 할 수 있는 곳과 좋은 곳으로 한국인의 좋은 곳으로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있어요 일본인은 작은 일을 하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곳이 많은 분들이 저는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있어요 Q.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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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해서 얘기해주세요 나는 1번은 없었을때 아마 모르겠는데 조금은 없었을때 조금은 없었을때 무엇을 하는때가 가장 편해질까요? 즐겁니까? 무엇을 하는때가 가장 편해질 일본의 다자 일본은 더 길게? 1년 3개월이요 일본의 문학은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좋아요 흥미어 흥미어 여기도 읽어볼까요? 5명 정도 한국어로 하세요? 일본어로 하세요? 한국어가 90% 일본어가 10% 그리고 시체가 궁금해요 구독자 5만명 됐으니까 팬릭이나 애칭같은건 정해보는게 어떨까요?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이런걸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오카삼가 오갠키니까?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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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들어? 학생이 선생님이 싶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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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 네, 다가오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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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はそういう学歴社会なんで 大学は大事なんですよ 本当に大事なんで でもそれが全てではなくて もし自分が 行きたい大学に 行けなかったとしても それが人生が終わった とかそんなんじゃなくて チャンスは 本当にいろいろやってくるんで ネガティブにならずに マイペースで頑張るのが 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 はいこんな感じで 質問コーナーを 初質問コーナーをやってみました 5万名 구독者 本当に感謝 5万人 6万人 7万人 9万人 10万人 頑張る時 頑張る時 4週の動画を 頑張る時 動画を頑張る時 頑張る時 最近 其實多分 最近 ネガティブ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